와 제발 어 어 어 어 어 넘어지면 안 돼 아 부하러 가야 돼 부하러 가야 돼 아 자 제가 갖다 갈게요 자 옆으로 넘어졌어요 살짝 톡 쳐주세요 톡 쳐주세요 거기서 말고 거기 치면 넘어져요 안 돼 아 쳐달라고 쳐달라고 이거 너무 세게 박으면 차 터져요 살살 살살 또 또 아 laisse anha 조금만 더وع 어 배달사고 우아아아 이개 우리 개쩔였다 우리 진짜 greatness 이거 택시 아니에요 스wan카이었어 어... 쟤도 죽었어!! 쟤도 죽었어!! 쟤도 죽었어!! 쟤도 죽었어!! 뭐야? 이거 나 먹어라 이것도 먹어라 한 번 더 먹어라 야 하이 신스리탄이 제대로 닳았다 개꿀 아이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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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시 감자국 사나이 감자가스터 포테이토마스터 기분 나쁘네 뭐라고요? 뭐야 뭐야 하하하핳 왜 이렇게 나빠요? 뭐야 저게 이 상황을 해봐 이 상황이다 기가 막혔다 됐다 이스탠 캐시템 캐시템 이쁘다 이쁘다 하하하하 넌 진짜 브렌즌인데 브렌즌 부스터 존재 된대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효과 옵션이 진짜 안보이는 부분에서 이런 퀄리티 조절해요 와 부임? 이거보고 쏘는거 아니야? 하하하하 이거보고 쏘는거 아니야? 진짜 리얼 못쏘렀다 어 여기 쏜다 어 쏘는데? 오오 보니 개쩍 울트라하니까 아하 밖에서 오니까 개쩐다 하하하 천납에서 깼다 하하하하 밖에서 오면 울트라로 해볼까? 이쪽에서 보세요 와 울트라로 봐 와 울트라로 보니까 장난 아니야 이쪽에서 이쪽 창문으로 보면 사람처럼 아 근데 울트라로 보니까 프레임이 50까지 40까지 떨어져 프레임 호텔 오진다 진짜 무섭다 프레임 호텔 오진다 iktok ison pretty 아 aku mai 자 아멘 아 아아 으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ila 으흐흐흐흐흐흐허 딩님이 그랬음? 인정합니다 나 재미없어 저... 제가 제 영상 편집을 하잖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재밌게 만들어야 될까 어떻게 편집을 해야 아니 얘는 뭐 어떻게 답이 안나와요 편집으로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각이 안나옴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악 내가 내 편집본을 봐도 답이 안나오는데 다른사람이 보면 아니 그래서 편집자 고용한겁니다 편집자와 편집자를 고통 뭐요? 아니 편집자가 이정도 수준의 소스 가지고 재밌게 만들 수준이 되면 웬만한 방송 편집자로 나중에 일을 하더라도 다 재밌게 만들 수 있거든 내가 이거 노린거에요 노리고 편집자 고용한거야 편집자 실력 늘려두려고 네 알겠습니다 왜 안해ains 아 깨 아니죠 아니짱 아 디지븐 coh欄 아닌데 좋지 cheap 아 장 92 물리 intestinal альный 또한 리포우자 gotcha b 어우 죽을 뻔했네 어우 죽으신 줄 으흐 아 으아아아ㅗ아ㅓ어 bolt 난다 오 잠깐만 x3 риг